뭐 일단 사랑할 일은 아실 거고 나랑 아리 알아요? Do you know it? 너무나 많이 사랑해 너무나 많이 사랑해 난 너를 위해 기다림을 앓고 있다고 내가 더 많이 사랑해 너무나 많이 사랑해 난 너로 인해 그 죄로 인해 눈물로 앓고 있다고 기억해 그러면 또 뭐 뭐 뭐가 있을까요? 뭐 뭐 뭐가 있을까요? 뭐 뭐가 있을까요? 뭐 뭐지 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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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 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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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 나중 그땐 몰랐죠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따뜻하게 안아줄줄 몰라서 미안하단 말자 아 이건 사랑하는 법을 몰랐어요 나중은 나중 마중이 뭐였죠? 아 그거 형 마중 마중 기억이 안 나 아 I don't remember 폰은 기억 안 나 텐이얼 써고 아니 사랑하지마요 사랑하지마요 아 천둥 퍼스널 방금 거의 다 했네요 레오레오 레오레오 이게 1집 아니에요? 이건 우리 첫 앨범 아니에요? 2집이니까 그럴거에요 2집이니까 그럴거에요 제가 들어왔어요 점프업 앨범 들어갔어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1집의 노래들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다른 느낌으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알면 같이 불러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첫 앨범 우리의 첫 앨범